오늘은 슈퍼마켓에서 맛있는 음식을 훔쳐볼까? 어서오세요 여기 맛있는 거 엄청 많잖아? 여기 있는 건 내가 다 먹어야지 역시 훔쳐먹는 게 제일 맛있어 뭐야? 많이 먹었더니 살이 찼잖아 이게 무슨 소리지? 도둑이다 도둑 잡아라 네 진희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슈퍼마켓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진희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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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니검찰에 도착 사건 현장을 살펴봐야겠어 먼저 사건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됐다! 이번에는 범인의 흔적을 살펴볼까? 혹시 도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머리가 없고 눈은요? 눈은 땡그랗고 코는 오똑하고 아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러 가볼까? 짜또! 경찰차가 나갑니다 짜잔! 여기는 범인의 얼굴을 그리는 몽타주 제작소예요 그럼 범인의 얼굴을 그리러 가볼까? 얼굴은 뾰족하고 머리는 아! 길거다! 눈은 땡그랗고 코는 오똑하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입술은 두껍다! 짜잔! 이렇게 하면 몽타주가 완성! 도둑을 찾을 수 있게 길에다가 몽타주를 붙여야지 안녕! 오! 나푼제 공주잖아! 나푼제 공주에게 도둑을 봤는지 물어봐야겠어! 나푼제 공주님! 혹시 이 도둑을 본 적 있나요? 어? 글쎄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어휴...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자 봐요! 진희경찰! 저쏘요! 저쏘요! 혹시 이 도둑을 본 적 있니? 저는 못 봤어요! 알겠어! 안녕! 역시 과장은 훔쳐먹는 게 제일 맛있어! 뭐야! 경찰이 날 찾고 있잖아! 어떡하지! 그렇다면! 짜잔! 이렇게 하면 경찰이 나를 못 알아보겠지! 좋았어! 도둑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잖아! 저기야! 저기야! 저... 저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길에서 과장 먹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오... 뭔가 도둑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실례했습니다! 멀쩡한 시민을 도둑으로 몰고! 에이!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일 똑바로 해요! 혹시... 도둑이야! 도둑 좀!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도둑이 어디 간 거지?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이따! 구폭아! 이게 뭐지? 더 좁다? 이거 뭐해? 여기에 숨으면 경찰이 날 못 찾겠지? 좋았어. 맛있다. 날 절대 못 찾겠지. 분명히 이쪽으로 도마쳤는데? 그런데 이 달콤한 냄새는 도대체 뭐지? 도덕이다. 들까마라네. 빨리 나와. 잘 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이거 놔요. 조용히 해. 나 좀 살려줘요. 빨리 들어와. 잘못했어요. 여기 감옥에서 3일 동안 반성하세요. 3일 동안 이분들이랑요. 말 들어가. 아이 참. 안녕하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거기 누가 없어요. 해이 진이의 진이. 럭키강의 강의예요. 친구들 세대야. 지니와 강의가 패밀리 뮤지컬 iero 돌아왔어요. 2021년 해이 진이의 럭키강의 시즌 7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해이 진이의 럭키 강의가 돌아왔다. 인터파크 평점 9.7. 부모님과 아이들이 한 끼에 채우는 coast. 최고의 패밀리 뮤지컬. 친구들도 비밀의 문 세상이 궁금한가요? 비밀의 문으로 떠나는 신비한 모험. 지니 강의와 함께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